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이재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면서 정치 일정에 지장이 생겼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후속 보도들을 보니까 단순하게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입원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분들이 의아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재명이 코로나 걸리기 바로 전까지 했었던 활동들을 보면은 중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입원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정치인 특혜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지난번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단식 꼼수를 부렸던 것처럼 제2의 꼼수가 아닌가라는 의심 섞인 눈초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민주당 쪽에 따르면은 이재명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에 있는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퇴원을 하는 대로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휴식기는 닷새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회복 기간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 데다가 최근에 전당대회 일정으로 면역력이 많이 저하가 되어 가지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후유증에서 언제 회복을 하고 정치 복귀할지는 아직은 모르고 이재명 쪽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있으면은 아픈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보고에 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코로나 증상이 어떠한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저를 비롯해 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코로나를 한두 번씩은 다 겪어 보셨을 것인데 지금의 코로나가 옛날의 코로나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 증상 자체가 많이 약화가 되었죠. 사실상 감기 정도 취급을 받고 있는 정도인데 이거를 과연 중증 환자도 아닌데 입원을 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며 이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정치인 의료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진짜로 고령이라든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치명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증 환자들이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병상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진짜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부 측에서는 중증 환자가 아닌 분들은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증상으로 한 번 진료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대기시간을 기다려 한다라든가 병원을 뺑뺑에 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참 신기하게도 지난번 헬기 치켓 때부터 본인이 입원하고 싶을 때 입원하고 싶은 병원에 입원하고 싶은 기간만큼 마음대로 입원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치인이라서 의료특혜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이 중증 코로나 환자인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기 바로 전에 활동했던 것을 보면 진짜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국회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었고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혀 코로나 환자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걸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증상이 확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 걸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죠. 서서히 열이 오르고 목이 잠기고 뭐 이런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코로나 같은 데라는 자각이 들어서 검사를 해보면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것인데 이재명이 코로나 확진 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너무 급하게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입원 치료를 끝내고 최하 닷새에서 그 이상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의아한 것이 지금 정부의 지침을 보면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며 정부 측에서는 24시간 정도 격리를 권고하는 정도의 이 정도의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입원을 하고 닷새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그 이상도 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 정도면 거의 엄청난 중증 아닙니까? 앞으로 뭐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며 더 나아가서 의정활동을 이따구로 하는데 세비를 받아도 되는 거 맞습니까? 요 며칠 전에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탄핵소추 중인데 월급을 받는 게 맞냐 뭐 이거를 갖고 태클을 걸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재명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은 실제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받느라 의정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가 쉬고 싶으면은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코로나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쉬고 싶은 만큼 쉴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뭐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 정도로 자체 휴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세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아무튼 뭐 하늘이 돕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은 진짜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 측에서 생중계로 당대표 회담을 하자는 것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본인의 재판도 연기가 되었고 특히나 다가오는 27일에는 이재명의 대북손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재판이 있는데 이것도 회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하고 관련된 이 많은 재판들은 전부 다 추석 이후로 밀리면서 이번에 명절 밥상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슈는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대북손금 사건 관련된 재판을 첫 번째는 회피를 하면서 곧바로 민주당에서는 쌍방울 사건 관련해가지고 조작 방지법을 발의를 하고 이와영의 대북손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는 이런 여론을 불태우고 있는데 이들의 이러한 행보는 대북손금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먼저 밑밥을 다 깔아놓고 이재명의 재판을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이 이재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시간은 범과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이재명은 병에 걸려도 기적적인 타이밍에 병이 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언제까지 이재명이 코로나로 버티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좀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재명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조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는데요 조국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기 전에 이재명이 접촉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이재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조국 본인도 걱정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쓰지 않았었던 이런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조국 역시도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좀 아플 필요가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최근에 전주지검 측에서는 문재인 집안의 사위 티켓 채용 문제 관련해 가지고 임종석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조국에게 소환 통보라는 상황입니다 전주지검에서 조국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날짜가 31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조국이 코로나 확진자인 이재명과 접촉을 한 뒤에 잠복길을 거쳐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갑자기 증세가 악화가 되어서 입원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전주지검의 조사는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조국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지 다음 주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정치인들이 참 희한한 타이밍에 아픈 것이 이게 뭐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정치인들이 처신을 어떻게 했는지 좀 반성을 하고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